숯 버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쑥이 이렇게 아주 이쁘고 자란 걸로 버무리를 해 먹는 거예요 큰 것보다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서 물기가 조금 있어야 돼요 완전히 빼지는 말아요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야 쌀가루가 묻거든요 숯 버무리에 대추를 넣으면 맛이 되게 크네요 그래서 설탕을 안 넣고 대추를 넣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돌려깎게 해주세요 대추를 얇게 채썰어주세요 대추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있으면 좀 낙낙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면보가 있으면 뚜껑을 이렇게 싸주세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룩얼룩한 것은 다른 거 찐 색깔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 떡에 물이 안 떨어져서 떡이 질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찜기에 물을 넣어서 일단 먼저 끓여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가루를 묻히면 돼요 금방 가루 묻히니까 이거는 맵쌀가루를 빠온 거예요 굳이 채에 안 넣어도 돼요 이 버무리는 이렇게 하고 살살살살 이렇게 뿌리면서 오늘은 설탕도 안 넣고 제가 소금도 안 넣을 거예요 빠올 때 소금을 조금 넣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쌀가루가 많이 들어간 걸 좋다면 좀 넉넉히 넣으시면 되고요 우린 정말 쌀가루 많이 들어간 걸 싫어하면 좀 적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입혀지도록 물기가 있어야 잘 입혀지겠죠 그런 다음에 대추를 채 썰어 놓고 이렇게 넣어서 잘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골고루 잘 쌀가루가 쌀가루가 쑥에 입혀졌죠 뽀얗게 뭐 적은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실리콘 고가 있으면 밑에 깔으세요 그럼 짝 안 붙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올려요 이 쑥 버무리는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많이 찌면 안 돼요 그러면 떡같이 되니까 많으면 만약에 두 번에 나누어서 찌들어 가세요 찜기 크게 넣으셨네요 그렇죠 너무 캐를 많이 안 치면 꼭 눌러져서 보슬보슬한 맛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찔 거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올라오죠 대추냄새, 숭냄새, 아주 맛있는 봄냄새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쪄졌어요 뚜껑을 열고 얼른 얘를 채반으로 옮겨야 돼요 이걸 그냥 여기다 두면 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서 이렇게 부트러주세요 이제 김이 나가게 이게 좀 식으면 보슬보슬 해지거든요 뜨거울 때는 이렇게 축축 처져도 아 지금 그걸 퍼뜨려줘야 돼요? 그래야 돼요 이거를 접시 같은 데다 놓으면 이렇게 물러질 수 있어요 수분이 나와서 채반에다가 널어 주세요 이거 해보니까 제가 쑥하고 쌀가루하고 배에 하면 돼요 쑥이 100이다 그러면 쌀가루 200g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되고 조금 덜 하면 되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주 잘 쪄졌어요 맛있게 아 맛있겠다 숯버무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대추를 넣어서 달콘하고 향긋하고 쑥의 봄향기와 더불어서 너무 맛있으니까 마님들도 꼭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